오케이 그래서 나에게가 약할까요 뭐부터 만들어봅니까 누가 다는 뭐해요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45분에 나가봐야 된다며 가봐 윌비 윌 위크 아니야 예 윌 위크야 윌비 위크야 왜 윌비 위크인데 오케이 얘 지금 무슨 씨라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 캔하고 윌하고 이런 애들 보고 무슨 씨라고 배우고 있어 양념 씨 쓸 때 규칙이 뭐야 오케이 어 그 규칙도 있었고 그건 두 번째 규칙을 가지고 그 다음 첫 번째 규칙을 양념 씨 뒤에는 양념 씨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 뭐라고 양념 씨 뒤에는 하다 씨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 통증서 봤어 안 봤어 뭐라고 아직도 안 봤어 아 진짜 엄마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 뭔데 지금 너 전번에 내가 여기서 보고 가라 그랬잖아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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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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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할 거야? 밀린 동영상 학습 언제 할 거냐고? 안 할 거야? 그럼 언제 할 거냐고? 또 안 하면 어떡할 건데? 또 안 하면 내가 뭘 할 거지? 내가 알려줄게. 응? 응? 자, 이렇게 해갖고 5번 쓰게 하면 되겠지? 응? 응? 코리아? 또 안 하면? 이거 5번 쓰기야. 알았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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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